굿모닝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만한 국내 기업들의 중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기업들의 투자 소식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두산도 5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소형 모듈 원전인 SMR과 수소 등 미래에너지 사업에 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한미 원전 동맹에 화답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전을 비롯한 국내 에너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고요. 특히 주력 계열사인 두산 애너빌리티의 행보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 애너빌리티는 미국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을 투자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2023년 하반기에는 SMR 본제품 제작에 돌입할 예정이고요. 두산은 이 밖에도 가스터빈과 수소터빈,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과 로봇, 드론 등 여러 가지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유동성 위기를 졸업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자리에 다툼이 치열합니다. 어제 LNF가 다시 3위로 밀려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월에 만에 다시 2위를 차시를 했는데요. LNF는 어제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부진과 함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또 이틀 전에는 자사주 3분의 1을 매각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매각하는 것은 주주가치 재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악재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성장성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그동안 계속해서 신적가 행진을 이어가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제 장중에 6%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반기에 다양한 바이오 시밀러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실적 성장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두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색도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대장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게임주 관련 소식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위메이드 맥스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하락스를 이어오다가 최근에는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의 가격이 최근에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함께 연동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앞서 테라와 루나 사태로 인해 가상화폐 그리고 P2E 게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졌던 모습이었는데 장현국 대표가 직접 테라와 루나와 위믹스는 다르다며 안정성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어제는 장 대표가 5월 급여로 위믹스 5천만 원어치를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한편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위믹스 3.0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오픈형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인 위믹스 플레이와 또 스테이블 코인인 위믹스 달러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게임주들의 가상자산, 이렇게 주가를 끌어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게임주 넷마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반기 최대 기대작인 제2나라를 전세계에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 첫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요. 애플 앱스토어 기준으로 프락스와 독일, 태국에서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고 스페인에서는 2위, 그리고 미국과 호주에서는 4위 등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단기간에 주요 마켓 매출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 글로벌 버전은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에 탑재된 것도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P2E 게임 시장 공략을 확대할 계획이고, 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신작 출시가 잇따를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화될 신작 모멘텀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업 뉴스 4가지도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굿모닝뷰 김두원이었습니다.